성령에 대하여 전해드릴 말씀이 성경에 무척 많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도 많지만 세 번에 걸쳐서만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고듭나게 하신 성령 첫 번째 고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하실때 진실로라는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두 번 고듭하시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네 번을 고듭하고 계세요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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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네 번을 반복하고 계세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지의와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과로하네요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1절에 보면 바리세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와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안식일날 칼을 뽑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먹숨 걸고 율법을 지켰던 바리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 지도자라고 1절 끝에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락했는데 유대인들로 구성된 최고의 자치 통치교가 산해들이라는 공회였는데 약 70명 정도로 구성된 그런 통치기구였는데 거기에 관원이었어요 거기 지도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말씀하신 거 보면 니고데모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명예가 있지만 바리세인으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도 거듭나셔야 돼요 교수님도 계시겠죠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주위에 있건 거듭나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인데 좀 특혜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일 성수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아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못해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50년, 100년을 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님 거듭나셔야 돼요 장로님들 계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목사님들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진한 신분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내가 아니요 니고 데모도 당대에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선생이셨어요 바리세인이었다니까요 목숨 걸고 율법의 의리를 지켰던 그러한 그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니고 데모 너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두번째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야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 직분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잔양돼서 10년 20년 봉사하고 내가 집사로 관사로 장롱 목사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섬겼는데 다 쉽게 얘기하면 말짱 꽝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거듭나야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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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길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만 돼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시나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시나요 그날에 들어가기 원하시나요 들어가서 그날 보기 원하시나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강조해 강조를 하셔서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지휘 신분이 우리를 전국 백성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명예가 하나님의 날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셔야 돼요 그렇다면 거듭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러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날을 볼 수 없느니라 4절에 니구대모에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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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티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내가 이제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거듭나냐고 어떻게 거듭나냐고 물었어요 니구대모의 이 솔직한 고백 때문에 질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어지는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니구대모에게 감사하세요 보통이요 어른들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면 나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아 그렇군요 아 그런가요 다 깨닫지도 못했으면서요 알지도 못하여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체면문화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요 말씀하셨는데 못 깨달을 알면은 깨달지 못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것처럼 아 그렇군요 아 거듭나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물론 알 텐데요 다행인 니구대모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어른이었지만은 체면을 생각할 지위와 신분이었지만은 그는 어린아이처럼 묻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솔직성 때문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거듭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하지만은 무릅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지금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브 예배가 보통 한 700분 정도 성도님들이 무엇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 계신 700분 가운데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700분 가운데 한 100분 되실 것 같으세요? 한 600분 되실 것 같으세요? 한 300, 400분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시지 않으시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셔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30년 예배를 드리셔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에 거듭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통계를 제가 한번 미국의 통계가 궁금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미국의 3대 TV 방송국 가운데 ABC 방송국에서 지난 7월 18일 날 나름대로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미국의 스스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밝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83%입니다 미국의 100명 가운데 미국 100명 가운데 83명은 본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 크리스찬의 경우 본인 크리스찬의 경우는 자신들이 미국의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37%예요 미국의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100명이라면 83명은 아마 캘리포니아 또 실리콘 밸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는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어쨌든 미국 평균으로 보면 직장에 100명이 함께 근무한다면 83명이 크리스찬이고 37명이 번호겐 크리스찬입니다 또 다른 통계인들 이건 2016년에 작년에 바르나 그룹이라는 크리스찬 통계기관이에요 거기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밝히는 사람이 약 73%예요 조금 퍼센티지가 낮죠 제가 보면 이게 또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ABC 방송에서 한 것은 한 천명 1022명을 인터뷰했고 바르나 그룹에서는 5천명 이상을 미국 전역에서 50개 전역에서 인터뷰를 해갖고 나온 거니까 여기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73%고 자신이 번호겐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밝히는 사람이 35% 이것은 비슷해요 35%가 번호겐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 가운데 100명 가운데 미국의 3억 2천이 조금 넘는데요 미국의 전체 총인구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사람의 숫자가 2억 명이 넘고 본인이 번호겐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거듭난 신자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만 1억 천만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요 더 넓은 서클로 얘기하면 보금주의 보금주의 노선이라고 이렇게 보금주의 이벤젤리클 서클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안에 크리스찬 가운데 내가 번호겐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77%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분들이 더 신앙이 더 뜨거우니까 퍼센티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보금주의 서클 안에 있기 때문에 대략 여기 계신 분들의 미국 통계로 한다면 77%가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듭나는 물과 성령을 거듭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밝힌 그런 분들이죠 이거는 또 다른 예지만 그냥 미국의 이번에 국회가 115대 국회예요 115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 중에 91%가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략 그런 통계들이에요 미국 공화당의 경우 공화당 의원 상하의원 293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291명이 기독교인 입니다 그리고 남은 2명은 유대교인 이래요 그런 통계들이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여기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1명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분들이 여기 가득 앉아 계시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들어갈 수 없는 이라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뚱이는 6에서 난 겁니다 6에서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자의 6에서 우리의 6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6에서 0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6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이것을 좀 나누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부의 설교가 한번 봐주세요 내가 내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죽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오셔서 고린던저 15장 기억나시죠 성경대로 오셔서 내 죄를 지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죽은 작가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로마서 10장 구절이 생각나시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면서 물로 세를 받으면 물로 세를 받으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는데요 물로 세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예수님 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세요 물로 내가 세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 되살던 나의 죄를 내가 고백하고 그 죄를 지고 십자에 필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작가는 다 살리신 내 마음으로 믿고 살리신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심블러 세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세 번째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그러면 영접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설교 이야기의 영접 문마르며 시작된다고 그렇게 그 시 2절에 보면요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는 찾아왔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 당시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에 신분에 있어서 그는 사내들인 공예의 관원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세인이었어요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받게 죽으시고 시체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아리마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그가 가져온 향품의 백근은 보통 부자가 아니면 준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향품을 그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았냐 백성들의 존경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왜 밤에 체면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바리세인들에게 특별히 배척을 받던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됐냐 얘기야 그의 영적인 목마름이죠 예수님을 찾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확인한 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장 그 다음 장입니다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살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여인은 목이 말라서 물덩이를 이고 수가성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름을 얘기하고 계세요 14절에 보면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상하는 샘물이 되리라 육적인 목마름밖에 모르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요 다 과거의 일이고요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고 동거하는 남자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목마름밖에는 몰랐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깨워주세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주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나는 영적으로 목마른 여인이야 내가 주는 말을 마셔야 대하는 그런 대화를 보게 되죠 다시 세 장을 넘어가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37절 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당시에 유대의 3대 절기 중의 하나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죠 초막절 절기에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네게로 와서 마시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인 목마름이 있거든 예수님께서 물 떠다 넣으시고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름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목마르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요 39절의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예수님께 생수의 강이 있어요 그 술을 마시면 우리의 배에서 존재 근원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쳐 나와요 샘이 터져 나와요 나도 마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마시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목마르거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도 왜 나온지 몰라요 목마른 자는 목마르기 때문에요 영주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시편 42편 1절 2절이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엽기 뒤에 시편 자문 앞에 시편 42편 1절 1절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인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몸뚱이의 목마름이 아니고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겁니다 내 몸이 내 몸이 목이 마르지 않아요 하루종일 물을 안 마셔도 일주일 내가 물을 안 마셨는데도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내 몸은 죽은 겁니다 시체는 목이 마르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예배일 동안 하나님의 샘물을 생수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목마르지 않다면 아 목사님 목사님 저는 일주일 내내 성경 전혀 읽을 마음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뭐 그런 마음도 없고 일주일 지냈는데 갔다가 없어요 제가 건강하죠 착각입니다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갈망이 없어요 성경을 전혀 안 읽어도 일주일 내내 정말 야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말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져서 제가 30여 년 전에 제가 같이 신화 공부하던 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어떤 여성분이었는데요 지나가는 얘기로 뭐 저하게 한 얘기도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기도가 고프대요 아직도 제가 30여 년이 지나서 그 표현을 잊질 못합니다 배가 고프듯이 기도가 고프대요 기도하러 가야 되겠네요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았죠 그런데 저는 이해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워요 10편 42편의 말씀처럼 그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지금 격리되어 있거든요 10편 42편에 보면 코라 자서원 중에 하나인데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다고 갈급하다고 내가 언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거 목마름을 도리안 글은 10편이죠 그는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은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신가요? 거듭남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영종 목마름에 시작돼요 거듭남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목말라 찾아온 니고드마의 대화에서 예수님 그것을 꺼내셨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몸뚱이만 목말랐던 사마리아인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깨워주셨던 예수님입니다 초막절 큰 면정은 끝나래 예수님은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목마름 거듭남은 목마름에 시작되어서 목마름을 깨우고 목마름으로 진행하게 하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시작이 목마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서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우린 모두 허물과 죄로 죄로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은 그저 몸뚱이 살아있어서 몸은 목이 마르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러한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아났다는 그러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살아나기 시작하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큰 수술하고 오랫동안 수술하고 끼어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목마름이라고 해요 당장 물을 마실 수 없어도 목마름 목마름과 함께 사람은 끼어납니다 목마름을 느껴요 이 목마름 이 목마름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시작된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사요 네 번째 그분이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니고대모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영적인 목마름이 깨어지고 그것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내가 주인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시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내비에서 성령과 생쇄강이 흘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본문에 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이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대요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셨나요 그 사람의 모습은 바람이 부딪혀 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람도 되고 영도 되거든요 성령도 되거든요 바람은 부딪혀 오는 바람은 실체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차원은 다리지만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도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오는데 실체입니다 성령은 실체예요 우리 불어와서 내게 성령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거듭났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차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신 분들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거듭남의 신비를요 다 알지 못해요 바람이 부딪혀 와서 지나갔는데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부딪혀 와서 지나갔는데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다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은 바람이 실체인 것처럼 날 거듭나게 하신 성령도 실체고요 내가 거듭남도 내가 거듭남도 실체 사건임을 우리에게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게 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이와 똑같다고 거듭난 사람도 거듭남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 있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오늘 주신 말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거듭나야만 돼요 거듭나야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네 번이나 진실로를 반복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중요한 너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너희들이 명심해야 되는 너희들이 이것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중요한 중요한 진리를 내가 말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거듭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여러분 거듭나시면 돼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거듭나지 아니하시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로는 안 돼요 백년이 아니라 천년 동안 주일 예배드려도 안 돼요 거듭나셔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돼요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지만은 여기에 그냥 이 이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 거듭나게 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을 영접하는 그런 거듭나는 과정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났어도 이 거듭남의 깊은 신비를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께 보여주신 함 넘는 은혜와 사랑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실제적인 사실이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은 실제이시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살아있으면 영적 목마를 느낀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늘 철겁게 마시는 이 생쇄강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터쳐나와서 많은 사람들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도 아직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